앤스파이의 정정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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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식스 행식스는 완전히 회색틀이야 행식스 착하구나 행 6 아이고 꼬묽고 정신하네 다 어디 갔노 행 7 니 7 할래? 행 7 행 7은 회색 너희 둘이 회색이지 회색은 행 7 행 8 이거 자꾸 벗겨지니까 행 6 그 다음에 행 9 행 9 행 9 까만 거 까만 거 까만 거 얘가 행 9 제일 작은 아이예요 뭐 좋다 이런 거 노는 걸 찍어야 돼 아 쟤 노는 거예요? 저렇게 장난치는 거야 너도 이거 묶어야지 마 내 놈아 잘 놀겠는데 쟤요 진짜 잘 놀지 아우 이쁘다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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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는 걸 찍어야 돼 이야기하면서 아우 이봐 우와 어머 잘 끓는다 헉 이게 미끌미끌해 저것도 봐요 오케이 진짜 아이고 이쁘네 니 보라니까 이쁘네 요런 거 더 잘라와야 되겠다 예 요거 요거 잘라올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야지 yes 랩 자 놀아라 시크 놀아 이제 놀아라 뭐하고 놀까? 응? 자 이리 본 놀이 하자 휘휘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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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굴딩굴 옳지 딩굴고 또 아이고 아이고 이 파란 목도래가 잘 노네 응? 응? 아필 뻔을 가져오지 응? 뭘 물어뜯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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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지저나 표정 같아 응? 왜 이렇게 퍼져버져띠워? 딩굴대 아부자 응? 쫙쫙띠여 잘오네 활동적인 애는 굉장히 화발하게 노는데. 회색이 우야우야. 회색야들 저것들 다 바뀌잖아. 그리 보는 차가의 모습. 쟤는 안 바뀌지 않는다. 지금 묶으면 어떻게 돼? 응? 표시를 다 했는데. 본업을 달아야 하는데 문제는. 목을 풀어줘야 돼. 이제 풀어줘버리자. 너무 잘라나. 그거 하니까 더 이쁘네. 행운이가 제일 이쁘네. 그치? 우리 행운이. 아유 이빨아. 얘는 목이 참이예고요. 목털이 하얗게. 아유 착하네. 1번. 행운이야? 아유 아파. 또 찝는다. 얘들도 이제 이빨 나놔요. 그래서 그런거. 이빨도 나고. 이제 이거. 발톱도 이제 막. 방어한다고. 확 핥힌다고 이거. 응. 문열이. 아유 이빨 진짜 약하다. 크기가 반 약하네. 크기가 반 약하네. 오 이제 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봐. 미끌미끌. 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유 잘라나. 금방. 금방 큰다. 이것도. 이때 분야감. 또. 부달되어야 된다면서요. 응. 이제 사료 먹어요. 사료만 먹으면 그냥 그래. 응. 사료 물에 적셔주면. 응. 응. 이제 분유를 따라와 먹이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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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는게 처음부터 같이 가지. 행운이야. 응. 우리 갑이 닮은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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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집에 공간이 부족하겠어요. 응. 큰일에 분야감 다 해야겠네. 응. 좋은 집에 오셔도 좋겠네. 응. 응. 얘들 이만은 들지는 없겠는데? 옆쪽에 앞에. 쥐는 잘 잡아요 참쇠하고. 응. 응. 지 잡는거 참쇠 잡는거 그거 훈련 잘 시키니까. 응. 응. 사람한테 먹어봐요. 사람 손을 타면 이제 그런 거네. 어우, 깨물죠? 뭉치기 작전이네. 얽히고, 얽히고 하시길래. 매일 한 번씩 햇볕 조여줘야겠는데? 모르겠는데? 직원이 있을 텐데요. 사람이 있을 텐데요. 기약을 해. 뒤집고. 기약을 해. 기약을 해. 기약을 해. 기약을 해. 일상에 경과와의 호들. 여행을 해. 미국에 있는 speed. 'te고. 네. 인생들이.